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플리 ASMR 입니다. 오늘은 탭핑 사운드를 준비했어요. 여러가지 향기나는 향수병이나 유리종류 그리고 무지갑책 이런 다양한 것들을 탭핑을 해볼건데 처음에는 느리게 했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빠르게 탭핑하는거 보여드릴게요. 저 이거는 마크 제콥스 레인 이 시리즈가 되게 많아요. 그중에서 레인이라는 향수인데 남녀 공용이고 엄청 대용량이에요. 그 향기가 진짜 좋아요. 되게 은은해가지고 뭔가 되게 이거 뿌리시면 되게 잘 씻는 깔끔한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어요. 되게 잘 씻는 것 같은 느낌? 되게 하루에 세 번 씻을 것 같은 그런 느낌? hind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냄새 따뜻하면서 달콤하면서 상큼하면서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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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되게 좋죠? 안녕. 신기하게도 애거랑 소리가 다른 것 같아요. 신기하다.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이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이게 미스트에요. 더 바디샵 화이트 머스크 레이그 렌스 미스트인데 약간 약간 저는 애기냄새 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맡다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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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 올리브영에서 파는 거 완전 완전 전신에 다 바를 수 있는 그런 거에요. 보면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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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브로디 주스, 수라이오일, 스킨, 로션, 크림, 에센스를 한 병에 담은 멀티 드라이오일이에요. 이게 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조금만 당하기 전에 이렇게 대충 조금만 아주 소량만 바르고 당하시면 약간 여자 여자한 향을 풍기실 수 있어요. 저는 이 소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유리 중에서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는 얼마 전에 요즘에 날씨가 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집에 이거 쫓겨놓으면 좀 습한거 사라진다 그래가지고. 향이 진짜 좋아요. 체리향인데 진짜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에 뭐가 들어가지고 눈 딱 한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이거 끝날 때까지 탭핑 끝날 때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바디 미스트인데 아마 여자분들은 다 아실거에요. 이 향이 진짜 좋아요. 진짜 과일향이 나는데 진짜 좋긴 좋아요. 그냥 향수 대신 쓰고 싶은데 향이 금방 날아가가지고 이거 그냥 플라스틱 잘가요. 잘가요. 엄마 지갑 엄마 지갑 엄마 지갑 엄마가 아마도 잘 들어오라고 빨간 지갑을 가지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엄마 지갑 엄마 지갑 encanta 여기 뭐지? 부드럽지? 별거 없네요? 별거 없어. 그리고 이거 여기다 깨르르 박거나 그런 절구통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아요. 네. 맑고 좋아해요. 맑고 좋아해요. 맑고 좋아해요. 맑고 좋아해요. 어떻게 이렇게 유리마다 소리가 이렇게 다른지 신기해요. 그 다음에는 이 책인데, 저 이거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선물이라는 유명한 책이에요. 제가 이거 읽고 고3 때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읽은지 오래 돼서 내용이 생각이 안 나네요. 공부님 맹하이 고맙습니다. 이런 거 저한테 교체해보는 맛을 알 수 있다고 해요. 진짜 재밌는 게 보긴 거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느낌이 비슷한 책이 맞바람이별인데 안 읽어봐서 내용은 모르겠네요. 읽어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핑만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철분제입니다. 먹지는 않는데 제가 예전에 검사 같은 거 했을 때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해서 뭐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엄마가 사오신 건데 젊은제에 너무 비비린내 그런 게 나가지고 못 먹겠더라구요. 조금 해가지고 태핑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조금 해서 힘들어요. 저번에 민혜언니께서 이걸로 단독으로 영상을 찍으셨었는데 저희집에도 편백나무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와봤어요. 근데 이거 뭐 베고 자면 착취해줬다고 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못하겠어요. 이제 뱃어버린거에요. 근데 이제 뱃어버린거에요. 그래서 다시 뱃어버린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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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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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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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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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